시작 새벽에 꽤 외워줬어요 네 어... 약속을 다섯 시에 해 놓고 지금 몇 시야 해줬어 해 뭐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게 왔다 왔다 드디어 왔다 지금 몇 시야 지금? 보니까 진짜 오오오오?! 대박 찍었어? 빠고 치면 될 거 같아 도사지내려고 내가 술을 챙겨갖고 왔거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자빠졌어 사고친 거 같은데? 왜 쓰럭스턴을 했냐고 물으면 울림치 때문이라고 아까는 마력 때문이라면서요 장점이 그만큼 많다니 비과장 벌레 한 번 더 빨아 팍팍 불어 오피아 그 느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